송한준 의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출계의 광역위회가 별도로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27분의 대상으로 받는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은 정말 자부심을 느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요요로서 늘 부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반기에 함께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수상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이녀도 외주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40분의 의원님들께서 1370만 동민들의 희망찬 이녀를 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더 잘 하시라는 그런 의미의 전부 과학의 의미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다른 상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우수 의정 대상은 정말 한번 받아보면 좋겠고 그만큼 의미가 특별한 그런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8월에 우수 의정 대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의정 대상 2 이해를 이용하려면 이해를 가지고 대팔의 우승을 이용해보겠습니다. 환영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